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비치다의 성정모입니다. 최근 에서스 다모다란 교수가 어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엔비디아 밸류에이션이랑 그리고 가치평가에 대해 논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8월 7일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엔비디아 투자자 워낙 많고 또 엔비디아가 현재 고평가냐 아니면은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저평가냐 이제 논쟁이 붙고 있는데 에서스 다모다란 교수는 엔비디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갓 나온 팟캐스트 내용이니까 이에 대해 제가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팟캐스트 내용에 앞서서 에서스 다모다란 교수 하면은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기업금융과 가치평가를 해당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가장 유명한 것은 가치평가의 대가라는 별명으로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가치평가, 기업금융, 포트폴리오 관리 그 외에도 다수의 투자 관련 서적을 지필하면서 워낙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야후 파이낸스, CNBC, 블룸버그 등등 그런 경제방송에도 종종 출연해가지고 이제 좀 시장에 영향력 있는 그런 발언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엔비디아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팟캐스트 처음 시작할 때는 에서스 다모다란 교수가 본인은 엔비디아 주주다 이걸 밝히고 들어갑니다. 2018년에 엔비디아 투자를 시작했고 근데 23년 여름에 절반 매도했다. 또 올해 2월 초 그 당시에도 또 나머지 절반을 또 매도한 상태라 이제 비중이 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주주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엔비디아 주주도 아닌데 엔비디아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주주다라는 걸 먼저 명시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단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AI 때문에 GDP가 성장할 것이라 한다면 당신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AI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일을 하면 결국 그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다. PC,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에서 수조 달러의 승자 기업이 등장했지만 실제 경제에 대한 순효과는 중립적이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그런 수조 달러 기업이 있어도 수백, 수천 개의 패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순효과는 중립적으로 보는 게 맞다. 라는 뷰를 먼저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80년대 PC 시장의 승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었고 90년대의 인터넷 승자는 아마존이 되었다. 그리고 00년대 스마트폰의 승자는 애플이 되었고 2010년대 소셜미디어 시장의 승자는 아직 경쟁 중이지만 구글 알파벳과 메타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이 네 가지는 모두 사람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견줄만큼 AI도 그러할 것이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0년대 AI에서도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라 불리는 현재 이 거대한 매그니피센트 7 기업 같은 그런 새로운 승자가 등장할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결국 아까 앞서서 GDP 성장에는 그렇게 자기는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중립적이다. 이야기했던 이 근거로 아마존의 가치는 현재 2조 달러일 수 있지만 아마존 때문에 망한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에 남겨진 잔해를 보라. 그러니까 이 플러스가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있어서 결국 GDP 성장은 중립적일 거다.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 엔비디아가 과연 승자가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뷰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PC 사업 시작 당시 IBM이 승자가 될 것이라 생각했고 인터넷의 가장 큰 승자는 AOL이 될 것이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AI 사업에 승자가 있을 것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큰 승자로 현재 선정하고 있지만 역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면서 엔비디아도 어쩌면은 IBM, AOL이랑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승자가 될 것 같진 않다라는 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승자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냐 라는 뷰를 제시하는 데에는 엔비디아는 시스코를 많이 생각나게 한다. 엔비디아와 시스코 비교가 꽤 있는데 아이서스 다모드란 교수도 엔비디아를 시스코에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시스코는 아마존이 돈을 벌기 시작하기 훨씬 전에 그 닷컴 시대 초입에 돈을 벌기 시작했다. 엔비디아는 AI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최초의 회사 중 하나라는 장점이 있지만 혁신적인 비즈니스 변화에서 아키텍처 역할은 결코 비즈니스의 20%조차도 될 수 없다. 시스코도 인터넷의 50%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결국 AI라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변화에서 AI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서비스 부가가치적인 걸 생산하는 게 아닌 아키텍처 역할, 그러니까 처음에 생산하는 구조물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결코 비즈니스의 해당 비즈니스 20%도 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국 회사가 AI의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제시하지 않고서는 주가를 계속 올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면서 엔비디아의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사례를 또 대고 있는데 99년 시스코에 대해 사람들은 인프라에 계속 돈을 쓰는 것처럼 행동했고 누가 이 모든 돈을 지출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다. 엔비디아는 그러한 이유로 천장을 갖게 될 것이다. 엔비디아는 하지만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시장을 찾아 뛰어드는 기회주의적 성장 회사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고평가를 받고 계속 시장에서 세계 시가총의 1위를 향해 달려가는 데에는 새로운 시장에 빨리빨리 잘 기회를 캐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과거 게임 시장이 그랬고 암호화폐 시장이 그랬고 그 다음 현재 AI 시장이 개화하면서 AI 시장에서 그 기회를 또 찾고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낙관적이라면 AI가 엔비디아를 이끄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칩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또 다른 큰 시장이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라는 평가 내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가 AI 그 다음에는 또 엔비디아의 칩이 어디에 쓰일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젠슨왕 CEO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런 피지컬 AI, 이런 로봇 같은 것도 아마 그런 쪽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서스 다모드란 교수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3조 달러를 정당화하는 것은 AI가 아니다. 또 다른 대규모 비즈니스를 찾는 엔비디아가 또 개척자 역할 퍼스트 부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 요인도 또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또 다른 큰 질문은 다가오는 경쟁이다.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견고할지 계속 생각해봐야 한다. 엔비디아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들 알다시피 이 CUDA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AMD나 인텔로 전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답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특히 작년에 엔비디아 투자 시작했다면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7년, 10년, 15년 전에 매수했다면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작년에 매수했다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씩 반드시 생각해봐야 한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들 훌륭하다고 생각할 때 멋진 회사를 매수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라면서 약간 과열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더라도 이미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가격이 이미 다 책정됐지만 그래도 아까 앞서서 봤듯이 에소스 다모드란 교수는 엔비디아가 뭐 이런 피지컬 AI 같은 쪽으로 퍼스트 무버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런 긍정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한 번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과연 그러면 AI 시대에 엔비디아보다도 뭐 앞서 나갈 기업이 뭘까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뭐 새로운 스타트업이 등장해서 과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그 수많은 데이터 센터를 거느린 그들의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와 어떻게 맞먹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 닷컴 시대에는 새로운 신생 스타트업들이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되고 했지만 이 AI 시대에는 이게 될 수 있을지 그런 걸 의문을 제시하면서 구글, 메타, 아마존 정도가 이 AI 시장에서 데이터를 풍부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상위 주식 몇 개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고 상위 몇 개의 주식을 놓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것은 항상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사실이다 라면서 결국 대형주가 계속 하지 않을까 그런 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 또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승자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투자 철학이 뭔가 제시한 바에 보면은 항상 가치 투자로 주식 매수를 접근하거나 낮은 PR을 고수한다던가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 매수를 논하면 이 FANGAM, 빅테크 기업이죠. 결국 매그니피센트 7 이 주식을 절대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단순한 가치 평가에 경직되면 안 된다. 평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워런 버핏 옹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결국 에서스 다모다란 교수처럼 이 가치 투자의 대부라고 불리다 보니까 워런 버핏이 인덱스 펀드를 사라고 말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다.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도 결국 시가총의 가중 방식으로 매그니피센트 7 기업을 거의 한 30-40% 이상 그렇게 들고 가다 보니까 인덱스 펀드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에서스 다모다란 교수는 버핏의 과거 투자 철학을 약간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 투자자들이 왜 버핏이 옛날에 벌었던 방식을 이제 차용해서 이 학습해가지고 가치 투자를 하려고 하냐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가치주를 사서 평균으로의 회계로 돈을 벌 수 있었던 지난 세기의 전략을 이번 세기에 모방하려는 사람들에게 버핏은 분명히 인덱스 펀드를 사라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에서스 다모다란 교수가 뭐 인덱스 펀드가 그리고 이제 또 좋고 그런 이유 중으로에 시가총의 가중 방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 기업들이 또 AI 시대도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평가하는 데에는 승자독식 경제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에어비앤비가 2000년대에 등장하고 또 우버가 2008년에 등장하면서 단숨에 전 세계 이 뭐 호텔 시장에 또 승차 이런 택시 관련한 시장에 이 시장 점유율을 단숨에 다 끌어버리고 끌어올리고 승자독식을 보여준 사례가 있다 보니까 과거하고는 달라졌다 세상이 20세기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는 사람들 있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잘 나가는 기업이 결국 계속 승자독식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것보다는 너무 올드한 가치투자 방식에 갇혀선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또 가치투자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모멘텀에 반대하는 베팅이 당신을 가치투자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멘텀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들 기업의 가치를 실제로 평가하고 싶다면 PER이 35로 너무 높다고 말하지 말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성장과 큰 스토리를 고려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달라. 그러니까 가치투자에서는 이런 과거 숫자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뭔가 자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 앞으로 벌어질 스토리와 성장 기반 그런 거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이 전통 가치투자에서는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가치투자에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테슬라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겠다며 공매도를 하여 파산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라며 과거의 가치투자가 아닌 현대시대의 그런 가치투자를 새롭게 정의 내려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회사는 어느 시점에서 모멘텀 주식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투자로 분명히 이제 나는 저가 매수에 나섰지만 주식이 자꾸 올라가면 모멘텀 주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또 막 팔게 되고 하는 건데 투자할 때 피해야 할 말은 절대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가격이라면 어떤 주식이라도 기꺼이 매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런 평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 뭐 비싸다 그런 평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현대시대 가치평가 스토리와 그런 성장을 엮어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는 고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고평가가 되더라도 적절한 가격이 오면 주식 매수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평가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 SOS 다모다란 교수의 이런 현대판의 가치투자 이 숫자에 가치를 더하는 힘 그러니까 숫자만으로 과거에는 분명히 낮은 PER 뭐 소용주 그런 걸로 이제 숫자만 보고 가치평가를 했던 시절이 있다면 이제는 숫자에 내러티브라는 스토리를 더해야 한다. 그 스토리와 숫자가 결합되어야 이제 뭐 엔비디아나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런 기업들의 이 과거 가치투자 철학에 엮이지 않고 그렇게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걸 말해주고 있고요. 책에 다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과거에 읽어봤지만 이런 책도 이 SOS 다모다란 교수의 뭐 가치평가 철학 그리고 현대시대에는 가치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팟캐스트 내용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렸고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